지금 위기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있네 교회의 위기네 세습이니 뭐니 해가지고 대형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개탄하고 조금 더 신경 쓰실 게 아닙니다. 왜? 걔네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애초에.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역할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읽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식지라도 받아볼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성경 해석만 들어가면 그냥 불 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한 방에 타오를 수도 있다는 게 기름칠은 쫙쫙 돼 있으니까. 교회 아닌 것들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도 주지 마시고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고. 교회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해가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작 교회는 망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라는 거는 천국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천국이 어떻게 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사는 사람들이 영업 안 된다고 걱정하고 그럴까요? 요즘 11조가 줄었어. 이상한 소리죠. 11조 줄면 괴로운 건 본인이지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황당한 소리들입니다. 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들이에요.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구성 요소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게 지상에서 천국이 교회가 확장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천상천국이라면 여기가 지구예요. 여기가 지상천국이죠.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천상천국이죠. 천상천국의 지구 분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망해요? 여기가 천상천국의 지구 지점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업 안 돼서 망하고 할 게 아니잖아요. 다 마귀를 따르면 망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교회의 11조가 줄어서 망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할 일은 끝없이 이 천국을 확장시켜요. 그렇죠? 뭐로 확장시켜요? 천국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교회 많이 끌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정의로움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오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오는 겁니다.